SK 브로드밴드가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툴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온애드와 온웨어를 통해 B2B 미디어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애드는 B2B와 디지털 사이니지로 구성된 기업 특화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화면에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프로모션 등 다양한 홍보물을 노출해 브랜드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온애드는 SK 브로드밴드가 가진 미디어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에게 최적의 미디어 마케팅 환경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온애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여러 업종에서 사업자별 리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장 이용 방법 안내, 정책 홍보, 고객 순번 대기표로 이용 중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기업 사내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온웨어의 사업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사내 공지사항, 사업 방향, 구성원 인터뷰, 내부 교육, 이벤트 등 직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사내 방송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대비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btb 세톱박스를 통한 콘텐츠 전송으로 우수한 서비스 안정성과 24시간 고객센터 상담 및 장애 대응을 지원합니다. 현재 온웨어는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니즈가 있는 기업 대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